1월부터 12월까지 나루토에 나오는 약 180명의 생일, 바로 알아봅시다. 1월 7일 사무이, 1월 8일 휴가 히야시, 그리고 휴가 히자시, 1월 9일 하쿠, 1월 11일 아카츠치, 1월 16일 센주 부츠마, 1월 19일 가아라, 1월 20일 베아쿠렌, 1월 23일 아브라메 신호, 1월 24일 야만하카 이노이치, 1월 25일 나미카제 미나토, 2월 1일 와부이, 2월 8일 사루토비 히루젠, 2월 9일 본투쿠, 2월 10일 우치하 이즈나, 그리고 우치하 오비토, 2월 12일 한조, 2월 14일 아야메, 그리고 카루이, 2월 15일 타유야, 그리고 호지키 만게츠, 2월 18일 호지키 스이케츠, 2월 19일 센주 토비라마, 2월 20일 코난, 그리고 야히코, 2월 21일 아카도 요로이, 2월 22일 스이카잔 후구키, 2월 24일 나라 요시노, 2월 29일 야쿠시 카부토, 3월 1일 이데 라이카게 에이, 3월 5일 야쿠시 노노, 3월 7일 킨카쿠, 3월 8일 에비스, 3월 12일 샤몬, 3월 18일 호시가키 키사메, 3월 20일 모리노 이비키, 3월 22일 키츠치, 3월 27일 휴가 하나비, 그리고 우즈마키 보루토, 3월 28일 하루노 사쿠라, 그리고 우치하 타지마, 3월 29일 라사, 3월 31일 우치하 사라다, 4월 1일 가마키치, 그리고 미훈에, 4월 2일 히단, 4월 3일 우돈, 그리고 카라다치 야쿠라, 그리고 시이, 4월 5일 타지나, 4월 6일 백사선인, 4월 9일 파쿠라, 그리고 김카쿠, 4월 13일 이누지카 하나, 4월 22일 아키미치 초자, 5월 1일 아키미치 초지, 5월 3일 우즈마키 미토, 5월 5일 베이다라, 5월 6일 이시카와, 5월 8일 니토카도 호무라, 5월 9일 후카사쿠, 그리고 카츠유, 5월 10일 판, 5월 15일 칸쿠로, 그리고 킬러 비, 5월 16일 마츠리, 5월 21일 테루미 메인, 5월 23일 야샤마루, 5월 26일 우미노 이루카, 6월 1일 우치하 미코토, 그리고 에이, 6월 4일 로우시, 6월 6일 무, 6월 7일 링고 아메유리, 6월 8일 모헤기, 그리고 오우츠츠키 아수라, 6월 9일 우치하 이타치, 6월 11일 유히 쿠레나이, 6월 12일 카케이 스미레, 그리고 도스 키누타, 6월 15일 키미마로, 6월 16일 우타카타, 6월 18일 시호, 6월 20일 카린, 그리고 사콘과 우콘, 6월 26일 지로보, 6월 27일 레토, 7월 1일 시리쿠, 7월 3일 휴가 내지, 7월 4일 바키, 문화시 진파치, 7월 6일 킨치치, 7월 7일 아카마루, 그리고 이누지카 키반, 7월 9일 가마히로, 7월 10일 우주마키 쿠시나, 7월 15일 나라 시카쿠, 7월 17일 시라누이 겐마, 7월 21일 하가네 코테츠, 7월 23일 유치하 사스케, 7월 24일 리 유기토, 7월 25일 이치키, 8월 1일 3대 라이카게 에이, 그리고 아오, 8월 2일 츠나데, 그리고 아츠리, 8월 6일 오오지츠키 하무라, 그리고 오오지츠키 하고로구, 8월 8일 우, 그리고 아키미치 초초, 8월 9일 나와키, 8월 10일 테우치, 그리고 야마토, 8월 12일 이누지카츠메, 8월 15일 카쿠즈, 그리고 모모치 자부자, 그리고 오오지츠키 카쿠야, 8월 16일 우치하 후가쿠, 8월 20일 야마나카 후, 8월 23일 테마리, 8월 28일 나미야시 라이두, 9월 1일 우타타네 코하루, 9월 3일 야마시로 아오바, 그리고 하타케 사쿠모, 9월 6일 신다, 그리고 쿠로츠치, 9월 7일 아브라메 시비, 9월 14일 자쿠아부미, 9월 15일 하타케 카카시, 9월 19일 나가토, 9월 22일 나라 시카마루, 9월 23일 야마나카 이노, 아케비노 진인, 9월 26일 시마, 10월 1일 주고, 그리고 아오다, 10월 4일 사부, 10월 8일 오오노키, 10월 10일 우즈마키 나루토, 10월 11일 가마켄, 10월 15일 치요, 그리고 모토이, 10월 18일 사루토비 아스마, 10월 19일 우치하 시스이, 10월 21일 니즈키, 10월 23일 센주 하시라마, 그리고 도다이, 10월 24일 이타라시 앙코, 그리고 아브라메 토르네, 10월 26일 호즈키 겐게츠, 10월 27일 오로치마루, 11월 1일 초주로, 11월 2일 겟코 하야테, 11월 3일 우즈키 유가오, 11월 8일 사소리, 11월 11일 지라야, 그리고 카루라, 11월 15일 노하라린, 11월 18일 시즈네, 4일, 11월 27일 롱리, 12월 1일 조리, 그리고 초대 라이카게 에이, 12월 4일 카토 단, 12월 5일 야만하카 이노진, 12월 10일 마이트 다이, 12월 16일 키도마루, 12월 24일 우치하 마다라, 12월 25일 이나리, 12월 26일 오모이, 12월 27일 휴가 히나타, 마지막으로 12월 30일 사루토비 코노하마루, 이렇게 나루토 캐릭터 약 180명의 생일을 알아봤는데요, 생일이 같은 캐릭터가 있으시거나, 관련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무이!